4번이 기대됩니다. 갑니다. 시작! 15. 1, 2, 3. 2, 3. 2, 3, 2, 3, 4. 2, 2. 1번은 안쓰고요. 덩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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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을 안쓰는지 제가 3번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. 1번, 2번, 3번까지는 좀 시원하게 그나마 가요. 4번에는 이제 막 슬슬히 보면 처음에는 가시다가 왜 같이 가시지?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. 우리는 앞만 하다니 말이에요. 그렇죠? 덩딱 덩딱 덩딱. 앞에서 들고 가셔야 돼요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이게 설명은 잘 됩니다. 한 번 더 가볼게요. 우리 앞에 또 은혜야 행하셨어요? 무슨 일이라고? 따라가야지, 꿈을 모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. 죄송합니다. 지금 우리 처음으로 안내하던 거 지금 바짝 괜찮하고 있어요. 아까 같이 가셔야죠. 배정신이 아니라 아치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시작! 와, 바로 가셔야죠? 오, 내가 해야지.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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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Og, one, two, one. 오, one, two, one. 오, two, go, two. 두 개. 가슴이! 가슴이! 내가 지금 뭘 전생이 맞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딸려갔나서 그래서 아까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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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 할려니까 이게 시간이 늦어져서 아까봐요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마지막만 한번 가볼게요 우리 회사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회사님이 가장 지금 포인트로 잘 들어갈게 되는데 덤딱 덤딱 시작 하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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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도전 한번 완벽하게가고 가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더 연결해가지고 회사님 소리가 크시니까 뒷줄은 두고 따라가셔도 잘 되실 것 같아요 카메라 한 번 더 시작 파트 문став을 하는 방법 1번 하실 때 뒷줄은 딱 정동적 deinen 힘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 Lexus Assessment 반 잘랐을때 등등등등 5 6 7 8 딱 등등 5 7 8 하면 앞에 끈은 앞줄 뒤에 끈은 뒷줄 제가 딱 했어도 다리 못잡아 오셔가지고 그때 회장님 또 잡다보시네 자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영상보자가 엄청 재밌었을거에요 나 뭐하고 있나요? 뒷차장난 변형을 한번 해봤습니다 뒷차장난 변형을 앞줄하고 뒷줄하고 나눠서 했는데 이렇게 등판자 딱판다 해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다 같이 할때는 별로 문제가 없죠 전부 다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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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다다구 따구 지금 하나까지 하고 있습니다. 동다다구 따구 시작 동다다구 시작 자 이것도 앞줄 한번 지출 한번 갈게요. 동다다구 따구 지출하고 시작 시작 한 번하고 한 번 쉬는 셈입니다. 자 그럼 꿈을 보시고 몸도 움직이면서